65세 이상의 시니어층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체력이 저하되어 부상이나 실신 등의 위험이 높아짐으로 적절한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유산소 운동을 추천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과 근력을 강화하며 체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하지만 운동 시작 전에는 반드시 몸을 충분히 풀어주고 운동 후에는 근육을 스트레칭 해줘야 합니다. 둘째, 근력운동도 추천합니다. 근력운동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무게의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스쿼트, 런지, 푸시업 등의 운동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는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적응해가며 운동량을 늘려줘야 합니다. 셋째, 균형운동도 중요합니다. 고령자들은 균형을 잡는 능력이 저하되므로 균형운동을 통해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개를 돌리거나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서는 운동 등이 좋은 균형운동입니다. 넷째, 유연성운동도 추천합니다. 유연성운동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고 근육을 늘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요가, 필라테스, 스트레칭 등이 좋은 유연성운동입니다. 다섯째, 운동을 할 때는 적절한 운동복과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운동 시작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고령자들은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위에서 언급한 운동들을 꾸준히 실천하며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